자, 주인장 백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을 살 때 저때만 해도요. 저때만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가둬면 이거 한 50만 원 생겼는데 주식 못 살까? 이런 거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때는 10주씩 사야 되었어요. 10주였어요. 5주 못 샀고요. 9주도 못 샀어요. 무조건 10주씩. 10주 단위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주씩 살 수 있게 됐고 0.1주도 살 수 있고 0.05주도 살 수 있고 0.0001주도 살 수 있도록 0.374주도 살 수 있고 삼성전자 2천 원을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조금 약간은 익숙하실 게 지금도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외 거래에 대해서 소수정 거래 지금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2.2국 주식은?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써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 친숙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대로 100달러짜리 해외 주식이 있다. 그러면 한 주 살려면 100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10달러밖에 없다. 그러면 0.1주잖아요. 0.1주를 10명을 모아서 거래를 할 수 있다. 0.1주씩 살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지 있냐면 증권사에서 0.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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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을 모아요. 아니면 0.3주 1명 0.1주 7명 이렇게 모으든지 하여튼 한 주를 만들어서 대신 모아 가지고 주식을 사주는 거죠. 증권사에서. 그런데 안 모아질 수도 있잖아요. 안 모아질 수도 있죠. 안 모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가 매칭해서 채우는다. 예를 들면 0.9주까지만 모아줬다. 그러면 한 주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럼 0.1주를 사는 걸로 할게. 증권사에서 모자라는 0.1주를 메워서 하여튼 한 주 2주 3주 하여튼 정수로 끝나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거래를 시켜주는 게 소수점 거래. 인데. 그러면 증권사는 얼마나 기다렸다가 그냥 우리가 사자 이거 어떻게 결정하죠. 지금 해외는 하루 한 번만 하죠.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은 한 번만 하는데 최근에 정부 발표는 해외 주식을 지금 2개 증권사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많은 증권사한테. 하고 싶은 데는 다 해라.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내 증권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소수점 거래가 안 되니까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꾸자. 국내 주식도.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많이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는 게 우리가 왜 예전에 요즘 카카오 주식이 별로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카카오 액면분할 삼성전자 액면분할 했을 때 정말 분이 좋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굳이 왜 해요. 듣고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하려는 얘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카카오. 제가 카카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왜 그래요 왜. 액면분할 효과가 생기고 액면분할을 하는데 액면분할 하면 왜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조금 돈이 없는 사람도 쉽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잖아요. 증권사 수수료 더 많이 벌겠죠. 증권사 수수료라면 많이 벌겠죠. 세금도 더 많이 걷겠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를 들면 액면분할을 회사가 특별결의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0.1주 0.001주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으면 이게 액면분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분할을 앞으로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분도 없고. 명분이 없어요. 하면 이상한 거야. 너네 주가 오는 거 싶지. 이상할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겉에 주당 가격이 낮아지니까 좀 쉬운 느낌은 들죠. 아무래도 액면분할을 하면. 회사를 느낌으로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머리 아파졌어.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사실 주식시장에는 꽤 의미 있는 소수정 거래라는 게 변화인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이 해외 주식 우리 지금도 해외 주식도 있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일부만 소수정 거래를 하고 있고 국내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도 할 계획인데 이 둘은 사실 굉장히 뒷단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왜 해외 주식만 소수정 거래를 먼저 시작했고 국내는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그게 뭐라고 하냐. 그게 뭐라고. 그냥 하면 되지. 하면 되지.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약간 저도 오늘 열심히 쉬자 하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런 소위 이런 주식은 법 체계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거래해서 삼성전자를 한 주 샀어요. 내가 한 주 사면 예탁결제원으로 주식이 넘어가잖아요. 전자결제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안승찬 삼성전자 한 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식은 내 거다. 이게 이제 물권적 권리라고 하는데 누가 뭐래도 이 주식을 산 사람은 안승찬이고 이 주식에 대해서는 안승찬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건 이제 우리나라 독일 일본은 다 이런 방식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법이 약간 물권적 권리가 없고 이거는 채권적 권리만 있다고 말하는데 어려운 말로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은 저는 골드만삭스하고만 계약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식의 권란은 물론 내가 사면 내 권란 의결권도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 주식에 대한 권란을 내가 받지만 물권적 권란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 주식은 내 거라는 권란이 없고. 그럼 골드만삭스 거예요 그 주식은? 그렇죠. 그런데 골드만삭스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주식은 안승찬한테 우리가 권란을 넘깁니다. 사실상. 사실상 넘깁니다라고. 장기 렌트카 같은 거네. 그렇습니다. 명의는 렌트카에서 명의지만. 명의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 하는 거고. 그렇죠. 일종의 권리를 임의로 띄워서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래서 계약의 권리가 증권사하고 개인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적 권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증권사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마 하는 거는 그냥 증권사가 다 알아서 할 일이고. 뭐야 골드만삭스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법적으로 따진 뒤에 열심히 뒤져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갖고 있는 건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한테 한 주로 내가 주든지. 0.2주로 팔든. 0.2주로 주든지. 골드만삭스 마음이 다해. 골드만삭스가 그냥 예를 들어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팔듯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계약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미국의 특히 이 소수정 거래가 활발한 이유가 법적인 제도가 물건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적 권한이 있으면 이 한 주는 누구 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거를 0.1은 안승찬 0.1은 이진우 이렇게 하면 이 주식은 한 개인데 이걸 누구 걸로 해야 될 거냐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적 권한이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소수정 거래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 서비스만 먼저 소수정 거래를 한 이유가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골드만삭스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증권사만 마음먹으면 우리도 그러니까 뭐하다가 예를 들면 신한금융투자다. 그럼 신한금융투자가 사람들한테 0.1주 0.5주 뭐하다가 그냥 내가 사는 거고 그럼 우리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우리도. 해외에서는 증권사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름만 써놓는 거죠. 그래서 표를 한 번 보시면 해외 투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바로 전표인데. 어떻게 우리는 더 표를 만들면 더 어렵게 느껴지냐. 설명드릴 때는 알 것 같은데. 이건 안 어려워. 이건 안 어렵습니다. 표를 보는 순간 어렵게 느껴지 마요. 예를 들면 증권사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무슨 증권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0.4주 0.4주 0.3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증권사에서 안승찬은 0.4주로 가지고 있어. 이진우는 0.3주로 가지고 있어. 이렇게 통장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증권사만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예탁결제원이 뭐라 해 준다는 거냐. 합쳐서 한 주를 예탁결제원의 소수투자 통장으로 a증권사에서 이러이러한 애들한테 한 주를 나눠서 팔았다. 총액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총액을 관리해 주고 증권사가 물론 장난치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누군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감독하는 사람은 예탁결제원이 되는 거고 실제로 증권사의 a 안승찬은 0.3주 이렇게 나눠진 통장에 쓰는 건 증권사에서 알아서 쓴다. 실제로 예탁결제원에 가면 예탁결제원의 주식이 도대체 몇 주가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들이 갖고 있어요 라고만 답을 해줘요. 그 구조가 마찬가지로. 증권사들한테 또 물어봐야 주주명보가 나오는 거라서 예탁결제원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주주명보를 알고 예를 들면 주주총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증권사들한테 며칠 기준으로 주주명보 좀 갖고 와봐 라고 얘기해 주고 예탁결제원이 이걸 보고 해주는 그런 구조일 텐데 결국 원리는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어쨌든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만 조금 차이점이고 어쨌든 증권사가 공동구매를 해서 아니면 갯돈을 모아다가 대신 해주지 어쨌든 돈을 모아다가 대신 사주는 개념인데 국내 주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 주식은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안 바꾼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이번에 금융위와 예탁원의 고민이었고 약간 편법을 써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신탁 상품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은 법적으로 쪼갤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을 쪼갤 수는 없다. 그런데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0.1주 0.3주. 그러니까 증권사가 모아서 0.1주 0.1주 이런 걸 모아서 증권사가 주식을 사요. 삼성전자 한 주로 샀어. 그럼 그걸 예탁원에 신탁한다. 예탁원에. 예탁원에 신탁을 해요. 그럼 예탁원이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수탁 증권을 수익 증권을 발행해. 내가. 그렇지. 증권을 발행해서 나한테 너는 0.1주만큼 남은 거야. 증권을. 이건 마치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이 0.1주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삼성전자 0.1주를 샀다는 뜻은 삼성전자 펀드에 내가 가입하는 거랑 굉장히 흡수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펀드는 주식을 갖고 있지만 그 소유권을 조금씩 넘겨주잖아요. 니가 배당 가질 권한도 있고 니가 마음대로 찢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것도 좀 표가 복잡하긴 한데. 설명은 잘하는데 표를 참.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표인데 하여튼 위에 보시면 a b c 이런 고객이 쪼개서 모아서 증권사에 갖다 주면 그 주식을 모아서 한 주나 두 주나 이렇게 두 단위로 만들어서 그거를 예탁결정 넘겨준다. 설명하고 나서 내가 설명을 얼마나 쉽게 한 건지를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으셨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런 돌려치기 약간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법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약간 미국식 개념을 약간 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약간 적용한 그런 셈인데 어쨌든 이걸 하려고 해도 특례가 좀 있어야 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해야 되고 해서.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렇게 팔아요. 아 그렇죠. 비행기 좌석 이만큼 관광버스 이만큼 가이드 한 명 이걸 가지고 모아. 모아. 보니까 보니까 한 20인분 정도로 찢으면 되겠네. 선착순 20명 출발. 20명 안 모으면 못 출발.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였죠. 맞아요. 여행 상품 소수점 거래 그게 우리의 패키지 상품이었는데 주식도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의결권이 조금 문제예요. 아 0.2주의 주주가 과연 주식총회에 표들고 갈 수 있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애매하잖아요. 이게 애매. 0.1주 그러면 0.1주 0.1주 0.1주면 그중에 누가 주인인지를 나눠야 되는데 대표성을 나누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 주식을 모아오잖아요. 모아서 사 0.1주 0.1주 모아서 한 주로 만들어서 중권사가 대표해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이 주식을 예탁결정에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일단 법적으로 예탁원 꺼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왜냐하면 예탁원이 누군가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예탁원 꺼니까. 예탁원 꺼니까. 그래서 예탁원이 너희는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탁원이 이렇게 사두고 있지만 이거는 백주인데 천명한테 판 걸 수도 있으니. 그렇죠. 이 백주에 대한 거를 찬성할까요? 반대할 거라고 하면 이 천명은 찬성률과 반대하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많죠. 이 백주를 어떻게 하지 그럼? 안 물어보고. 네. 그냥 예탁원이 주주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그때그때 내 맘대로? 네. 그때그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타고니?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돈을 낸 거를 국민연금 모아서 투자해서 그 의결권은 국민연금이 가져갔잖아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펀드는 투자도 하니까 그 선택을 그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있는 돈 든 분들이 야 당신이 당신 책임하에 회사도 고르고 투자도 하고 언제 팔지도 결정하고 주주총회 그것도 당신이 갔다 오고 천상반대도 당신이 해. 아 그렇지. 그건 자기들이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예탁원은 그냥 형식적 기계적으로 당신들이 보관만 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안 되죠. 원래는 안 되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호텔 프론트에다가 내가 키를 맡기고 왔으면 그거는 온 사람한테 302호 키를 주세요 하면 그거는 신분 확인만 하고 줘야지. 저놈한테 키를 줄까? 막 가를 호텔 프론트 직원이 결정하면 안 되죠. 예탁원은 그냥 맡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정 거래가 되면 갑자기 주식이 우선주가 돼버리는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의결권이 없겠네. 의결권이 없어지고. 사실 의결권은 그냥 예탁원한테 넘겨주는 셈이 돼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주주들의 의사를 받는 방식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방식이 예탁원이 일단 의결권을 대행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아마도 그렇게 예탁원이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주주는 1,000명이라면 그 1,000명 중에 이것저것 긁어모아서 한 주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일단은 내 주식이 3.7주인데 3주에 대해서는 찬성표다라고 그거를 예탁원에다가 의결을 위임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예탁원은 그거 모아서 분배해 줄 거고. 아니 모르겠어요 귀찮아 그러면 예탁원은 아마 중립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기권할래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도 되겠죠. 모은 사람이 예를 들면 3.7주면 말씀하신 대로 3주는 자기가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는 될 수는 있겠으나. 할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수점 매수가 가능하면 소수점 공매도도 됩니까? 예를 들면 나는 0.2주만 공매도 치고 싶다.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해서 한 주로 공매도 쳤다가는 주가가 폭등하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소수점 공매도를 0.2주로 하려면 0.2주만큼 빌려와야 되잖아요. 0.2주만큼 누구한테 빌려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탁원에? 아니 그것도 증권사도 사줄 때 모아서 사준 후에 모자라면 장인 애들이 장인 애들이 꼴아박아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모아서 한 주를 빌려준다. 그런 것처럼 공매도도. 혹시 압니까 나도 0.4주쯤 공매도 하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그럼 모음을 같이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날 나머지는 증권사가 자기도 같이 한다. 또 왜 매수를 하면서 또 왜 안 하냐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소수점 거래가 되더라도 실시간 거래가 안 된다는 문제. 그런 문제는 좀 남아요. 지금도 해외 주식 한 번만 모아서 거래하잖아요. 국내 주식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됐다고. 한 주 사는 사람은 내가 사고 싶은 이 시간 11시 3분 27초에 매수. 그러면 바로 한 주가 매수되는데 0.2주만 사고 싶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좀 기다려봐요. 모아야 되잖아요. 0.2주만. 오늘 한 주에 혹시 다 사졌나요. 그러면 아직 출발 못해요. 두 명 모자라. 기다려봐요. 비행기를 다 채워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한 주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증권사마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따라서 다를 텐데 한 시간이면 한 시간. 30분이면 30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아마. 자 한번 주문해보세요. 이렇게 모아다가 모아다가 그 가격으로 사고 팔고 하는 식으로 아마 될 것 같아서 그런 조금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긴 한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워낙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은 한다고 하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일단은 모든 주식으로 다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일단 큰 거래 아무래도 좀 비싼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피 200이라든가 조금 비싼 종목을 중심으로 하기는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만약에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말씀드렸던 대로 액면 분할에 효과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되게 그럴듯한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얼마일 수 있을지는 알죠. 그렇게 한다. 소수점 주식 거래. 100만 분의 소수점 6자리까지도 하여튼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너무 복잡하려나. 그렇게 나눠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0.1주나 0.2주나 이런 단위로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몇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5만 원어치만 사면 안 될까? 이런 거면 계산 복잡해지잖아요. 주가는 5만 7백 원인데 5만 원어치만 달라지니까? 혹시 7백 원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하여튼 조금 변화가 있다니까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보시죠. 뒤에 구조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랐네요. 복잡하더라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의 소유권이 우리나라는 주식 자체가 내 거고 미국은 주식은 증권사 거고 그 주식의 모든 권리만 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두면 또 어디 가서 하는 척할 기회가 있겠죠?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처음에